지원 지원 우리 지원이 거의 다 왔어 나를 알잖아 괜찮을 거야 좋아 오빠를 찾으면 바로 들어갈게 다들 나한테 문제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지? 뭐지? 죽이세요 이렇게 만나는구나 모르겠군요 경찰서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경찰인가요? 네 레온 케네디라고 합니다 그쪽은? 클레어예요 클레어 레드필드 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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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가 그럼 됐네 클레어로 쭉 가면 되겠네요 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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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트위 이건 외곽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나보네 오이구 아 여기서 그럼 만나는거야? 저 헬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레온이 나오겠지? 잠깐만 레온 기다리봐 클레어 기다려 금방 갈께요 총은 어디서 주웠나보죠 뭐 다시 보니까 정말 좋네요 괜찮아요? 저 헬리콥터가 갑자기 나타나 말짱해요 그 멋진 주머니에 열쇠는 없는 것 같네요 너무 발랄하게 말하는데 잘하고 있네요 오빠는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클레어 희망을 잃지 말아요 꼭 오빠를 찾을거 저게 무슨 소린지 알겠죠? 저녁 식사 시간이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둘이 썸탈 줄 알았는데 그죠? 도망쳐요 도망쳐요 당장 한번 해보죠 우리 둘이서 둘이서 한거 맞어? 야야야야야 얘는 갑자기 너무 총알이 3방밖에 없다고 나 저기 허브 먹어야 되는데요 저 철조망땜에 못해 자 아이고 잘러 나이스 앞마당 열쇠 나이스 심쿵 김레온형은 누와르 의상이 보면 잘생김 플러스 10대입니다 키키키 아 누와르 의상이 또 있어요? 퀵트로우 아미 여섯발 장전식 다섯발 구미리 뭘 써야돼? 퀵트로우 아미용 퀵트로우 아미 퀵트로우 아미 써야겠네 그럼 수리탄 오우 막 별거 다 주네 요구요 다 같이 갔지? 다 찾았지? 가자 뻥이요 아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쉽게 열었는데? 왜? 왜 레오는 계속 저기를 못열고 있었던거죠? 어? 왜왜? 비치 아들 비치 아들 비치 아들 아이 진짜 이제 살짝 피로한데?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 합시다 으음 무기 같은거를 막 주네 오이고 좋아라 이번에도 남자 이지모드인거야 어 그럼요 한결같아야지 사람이 안그러십니까? 어서오세요 기관총도 있어? 기관총도 있어? 뭐 아이템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자 여기 있슨 휴게실 어? 다 봤나? 휴게실 안쪽도 봤나요? 다 보고 온거죠? 지금 나 여기까지 흐흐흐 바보야 불을 끄는 습관을 생활하는 불을 끄는 습관을 생활하는 레온이 형은 뻗짓한거야? 어? 다치있어? 잠기있어? 그럼 오늘 잠겼으면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가면 되지 거기는 벽인데 흐흐흐 혀맹이 눈동자는 그거는 걔네 둘이 썸타는 애들이잖아 이 양반아 성광술탄 놀 데가 없다 어휴 뭐야 아이템 아이템은 겁나는데 뭐 여기 뭐 놀 데가 없어 일어나 이 자식아 그냥 자 그냥 자 어 그래 눈 가리고 자 일단 이거 끼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 이걸 먹고 오 화약이 또 있는데 화약을 놀 데가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그리고 다시 나가셔 애니바디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힙색을 먹고 칸을 늘리고 이걸 넣고 이것도 먹고 이 아저씨는 구조대는 아닌 것 같애 자 이렇게 하고 오호 아따 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오호호호 이소구 찢어진 공책을 얻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경감님 경감님 처리하고 오호호호 야 여기 왜 저장하는거 어디갔냐 그 레온꺼냐 나는 못하냐 치사다 나도 저장하고 싶은데 치사똥이다 자 다시 가셔 쏘고 다시 얻고 없죠 이거는 또 널 데가 없고 그냥 다시 가고 그냥 다시 가고 총알은 끊임없이 먹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였지? 먹이는 좀비지 뭐 알면서 모른척해 으야! 뭐가? 야 시작하자마자? 니가? 아아아아 아아 아이쿠 아 이거 장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 이거? 허허 장전이 너무 오래걸려 잠깐만 어디부터 가야되지? 그냥 허브를 먹고 어 경감님 한번 더 만나뵙고 인사드리고 아이고 경감님 아이 진짜 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고 사자구나 사자가 뭐였지? 아이쿠 찢어져있어 어? 야 야 왜 나는 찢어져 찢어져서 이렇게 피 튀겨서 줘? 처음에 거를 다 외워서 하란 소리야? 어?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 사자머리였던거 같애 어? 사자머리가 왜 없어? 아닌가? 뭐지? 아니 이렇게 찢어주면 어떡하라는거 참나 어이가 없네 이거 외워서 하는거 맞아요? 허허 아닌데? 그럴리가 어.. 이거였나? 이거였나? 아니구 아니구 이거 휴 dat 휴 해왕 괴롭혀 나 아냐 여기 어디에 사자머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 표시 없나? 게임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조합 요거랑 먹고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갈 테고 휴 잘 참았다. 칭찬해 뭐 하다보면 나오겠죠? 얘네가 보니까 그렇게 답 없는 애들이 아니야. 응. 뭔가 있어 어? 뭐야? 여기도 다 막혔네? 결론은 밑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네. 이런 된장 석궁 그러게 왜 난 석궁 안줘? 아 매달 세계찾기를 먼저 이거를 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럼 설마? 이렇게 하고 보면? 음... 달라진 건 없다. 휴가여? 어? 아 이거 가져가야지. 어? 음... 늘데가 없다. 레지던트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 열쇠 나 열쇠 좀 주라 레오나 너 열쇠 다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 레오나?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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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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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비치 아들 타와 아 이 자식들 진짜 비치 아들들 여기를 일단 자르고 자르고 여깄다 ilated 전자 장치 논데가 없다 논데가 없어 프 플래시도 놀데가 없다 아 놀데가 없어 여기도 지금은 안된다 제 member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음료수 나 음료수 콜라 뽑아줘 나 콜라 나 목말라 형기증 난단 말이에요 하..이것도 또 찾아야돼 이거 레온이 찾아놓은걸로 하면 안돼 너무한다 어휴 아니 이거라고 어휴이 진짜 내놔 이자식아 내 칼 하..이거 실제 모델이라구요? 어.. 그레요? 아니 이거 아니 아이템 어? 다 썼구나 폐..이.. 폐..이.. 됐어.. 내 꿈이오 작전시 경찰서 1층 지도 를 작전실에서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어? 아 아 이 여기에 암호가 있었구나 나 이거 때려 맞췄잖아 갑 아이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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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명의 사람들이 백스트로 흐 흑,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여기 닫으면 너는 휴, 가!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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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거 뭐였지? 하얏 까먹었다 하얏 내가 먹은거에는 그 내용 없었죠? 뭐 칠 나 막 노래 불렀었는데 저거 그쵸 오케 또 이걸 해야되는구만 어 뭐야 아저씨 밥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사람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N N N N E D N E D 아 너무 쉽구요 아 957이요? 957? 알았어 해볼게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일어 나셨어요 G G R M 어 G 어디있어 반댄가 어 오케이 너무 쉽구요 스피드 로더 인벤토리가 가득 찼습니다 진짜 먹지도 못하는걸 9 15 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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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쓰요 여기 아니구요 어 이건 가져가야지 화약은 가져가야지 조합해야 되니깐 아 뭐야 이거 산성탄환 뭐야 아 나 유탄발사기가 없는디요 이거 필요없다구요? 오케이 어? 못나가구요 저 열쇠들을 어서 구한다 저 열쇠들을 어 어서 구한다 어 어 기자실 여기 아직 안가봤죠? 이 차 이 차는 진짜 이지 느낌 나네요 흐흫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그래도 좀 덜 헤매죠 그나마 여기 왔던데고 요건 하나 가져가자 쵸 그래도da 그래도 아직 해매요 그래도 홍 이리 왔던데자나 gladly np 여기 왔던 데 잖아 여기도 피켜 다 먹었고 왜 쟤 안 죽었어? 그러면 이 똥꼬 이 똥꼬야 이 똥꼬야 이 똥꼬야 이 똥꼬야 롱롱롱 아이고 드디어 왔다 아이고 드디어 왔구용 오늘 방송 없고 게임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인벤이 레온도 처음엔 적었어요 계속 늘린거지 하면서 필름은 지금 제가 없구요 요요 인벤토리 여기에다 넣어놓는거 레온이랑 좀 공유하면 안되나? 진짜? 인간적으로? 이제 올라갑시다 여기 하나 맞구요 왠지 찝찝하니까 여깄다 여깄다 어이구 저런 이런 아시나요? 이게 씨... 카비였죠 이거 흐흐흐흐이 흐흐흐 아 이런거 좀 주지말지 뭐 손광탄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왜? 때문에? 이 상자는 또 뭐고 아아 그 보석 아아 아아 레온 보석 그거랑 합치면 뭐 주나보다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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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불태였네 허헝 하얗게 불태운 좀비 하... 성광탄역 왤케 많이 줘? 내부용 쪽지 어? 95,7 아 이게 그거구나 95,7 95,7 그거잖아 저기 95,7 95,7 아니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지? 나 걔는 못 찾았는데 경찰서 터는다구요? 평화로운 경찰서에 나타난 여자가 다 털어간다 얘는 와 한 칸 밖에 못써? 아 그리고 나 이것도 USB도 못찾았었는데 그때? 이거? 아 예 단미님 들어가세요 어 대학교 졸업식이요?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어 레온의 메모 클레어 이걸 본다면 좋을텐데 이곳은 괴물들도 득실되고 클레어의 오빠도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여길 빠져나가요 당신이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레온 그게 다요? 이거 열어라 이 자식아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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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지저스 형님 형님 정국 아우 나 열쇠 말 말은 뭐였지? 말도 없어? 세상에 애들 둘이 손잡고 있는거랑 천칭 세상에 이거랑 이거랑 그거랑 찍으면 되지 아! 여기 못나가? 여기로 못나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상자 아 이거 상자도 필요한데 나! 지금! 우리 병군오빠 옆에 숨어 있어야 있지? 갔다 병군오빠의 상징 다트 아닙니까 다트 레몬아 필름 아이씨 필요없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 그러면 나 여기서 올라가볼까? 여기로 누워 하낭 하낭 어후 진짜 여기로 나가면 되나? 일단 쥐니까 일단 대기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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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움직여야 해 아, 왜? 야, 이건 또 뭐야? 여신 아, 있구나 양하프 세 양하프 세 아, 여기구나 어디 갔어? 그냥 좀 쓰러져 있지? 좀 쓰러져 잘 살긴 아이, 뭐 놀 데 없잖아 아이, 놀 데 없잖아 아이, 놀 데 없잖아 니네들아 나 열쇠는 언제 주냐구요 으하아하 저장하구 보관하구 아 사자상 찾아 불었구요 뭐야 왕관 횃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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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의 불새 왕관의 불새 왕관의 불새 왕관의 불새 왕관의 불새 막혀버렸어요 젠장아 어디로 가야되지 그럼? 립세션이 왜 막혔냐 그러면 이렇게 또 돌아가야되냐 왕관의 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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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드라딩동 두두 왕관에뿔제 인벤관리요? 왜요? 예 말씀하세요 뭐 필요한거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왕관에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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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 Hut 어서오세요 키스하고 싶은 레온이라니 자 갑니다 왕관 배뿔제 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됐습니다 열두신데 구십육명이면 적은거 아니에요? 원래 이시간에 제일 많아야되는데 공포 라디오 하면 이시간에 막 육백명 칠백명 하는데 그죠? 역시 나는... 게임은 아닌가봐 칼이랑 필요한 걸 버렸다고 내가? 그럴리가 나 막 나무 버리고 그랬는데 칼은 안 버렸는데 칼은 좀비한테 찍어갖고 없어지긴 했는데 칼을 버리진 않았어요 날 매도하지 말아요 나 화장실 갔다올라니까 여러분 5분만 쉽시다 심쿵 알았다면 쇠고래 키스에 키스에 차단시켜버린다 후원하고 차단되는 최초의 티누프님 5분만 쉴게요 잠시만요 проп사 career 잠시만요 기억해 잠시 wouldn't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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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써. 배아파하지 말고. 쓸때 써. 괜찮아. 저장해. 그리고. 방송 끝나고. 이것도 넣어도 되잖아. 기관청 없잖아. 타노지원. 소장은 아이템 상자 있는 구간이나 스파즈 사무실 외엔 다 가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보니까 내가 어리버리 해야 되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박선생님이 이렇게 유료로 알려주셔. 아 진짜 편집 가게였다고? 아 진짜 편집 가게였다고? 아니 어땠길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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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은거잖아. 그냥 죽은거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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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키세요. 아 다시 보기 해보라구요? 알겠습니다. 뭐지? 무엇이 우리 석꾼님들을 그렇게. 웃기게 했는가? 시끄러아이씨. 시끄러아이씨. 일방적으로 당했다고요? 오 깜짝이야. 내 그림자에 내가 놀랬어. 우와. 언니 여기서. 할거 다 하고. 이거 매달까지 했는데. 뭐였지? 왕관. 횃불. 새. 크으. 기억력 무엇. 감탄스럽다. 근데 얘는. 아직 그거 다. 할필이 없는건가? 열쇠 아직 할필이 없는건가? 음. 타일이. 얘는. 바로. 2회차라 그런지. 바로 나오더라구요. 형님이야. 큰오빠 큰오빠. 우리 큰오빠.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내가 그곳으로. 이곳은 제 뒤로 가나요. 마. 큰일이. 가요. 하고. 이제. 가요. 버퍼가 심하다구요 오늘? 버퍼있단 얘기 없었는데? 우리 클레어 뭔가 급한 우리 클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단검으로? 안되네 어떻게 열지? 잠겼어 응? 총으로 쏴서 해나? 그럴리가? 아 샤미드님 방에서 보면 그렇다고 지하계단 특수무기 케이스 잠긴 문 여기는 지금 못들어간다 열쇠가 없다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왔나? 여기서 와서 내려간건가? 아니면 아 여기 안왔구나 어키덕이 요 어? 스토리랑 별로 관련 없다고요? 그럼 말하시세요 스토리랑 관련 없으면 말하셔도 돼요 껌짝도 안하네 어? 아기인가 보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제 팔찌에 그거 있는데? 출입증 있는데? 도와줄까? 여기 내 손잡아 도움이 필요한건 언니에요 미안한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나이 안나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Frauen devant να 그 사람에 어니 뒤에 있어요 뭐 you? 뭐라고? 오..마..가.. 오.. Walt…. 와아... 농담이겠지? 이렇게 말은 없을 것 같아 나 총알 없어 저 총알 그 많던 총알이 어디갔니? 그 많던 총알이 여깄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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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나 먹으라 한 발 남았어 왠지 없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거기 수류탄은 강했다 시험이냐구요? 아휴 절 뭘로 보시고 당연하죠 꼬마야 이제 완전히 끝났어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다 괜찮아 그 사다리 좀 내 쪽으로 내려줄래? 엄마를 찾게 도와줄건가요? 엄마가 여기 계시니?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당연하지 도와줄게 내가 얼른 내려 이 자식아 도와줄게 이 쪽이예요 지하실 지하실이라 울리길래 에코를 넣었습니다 움직이질 않는데 됐다 그래 엄마는 어떤 분이니? 엄브렐라이제레야 아 그 헉 아 그 박사인가 보다 그죠? 엄마가 아 보석함의 사용출처가 도서관 미술실에서 얻는 팔과 책에서 얻는 보석이랑 결합해서 얻는 스타집 배지 그래서 그 얻으면 뭐가 좋은데요? 미안해요 그럴 필요없어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 힙색 힙색 음 박사 딸인가 봐 어 엄마가 아네트 야 아 둘이 부부였어요 왠 연인이 아니라 부부구나 에 그래서 아빠, 엄마구나 아 근데 그거 말해도 되는 거야? 상관 없는건가? 헉 헛 엄마라는 건 대충 눈치챘긴 했는데 흡 어 마지막에 그 박사 야 이거 겁나 여기서 내가 헤맸자네 키 카드가 필요하자네 안되지 키 카드 없는데 어떻게 되니 네온이 여기서 얼마나 똥고생을 했는데 이 길이 확실해? 엄마랑 같이 왔었어요 쉐리? 계속 찾았단다 쉐리 이런 난장판에서 집을 떠날 생각을 하다니 참 용감하기도 하지 무릎 꿇어 손은 머리에 대고 진심은 아니겠지? 무릎 꿇어 당장 쉐리? 이 여자 손을 묶으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묶기나 해 그렇다면 좋아 지금 당장 묶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어 가볍게 아동지상부터 시작하려고 우와 바로 열어주네 쉐리 이리와 쉐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신경쓰지마 우리 오빠 이리와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클리어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클리어랑은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거야 알겠어요 갈게요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주세요 당연하지 그 사람 말 듣지마 언니 때리지 말아요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놔주세요 예이라고는 배우지 못한 모양이구만 아이고 저런 아 바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하 아하 끈덕기 할아버지 쉐리 감사합니다.